그럼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궁금해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는 구리시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의 소위 경기도의회 의원들, 강력시의원들을 여러분들은 이미 보셨기 때문에 비슷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한 번은 그럼 진짜 비슷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비슷한지가. 2018년 지방선거, 경기대의회, 광력시의원 선거, 이천시에도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 두 개가 있습니다. 두 분을 아마 뽑는 모양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에는 여러분 모두 동수가 14개입니다. 14개고 그리고 동에 포함되어 있는 투표소수가 58개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에서도 사전투표 성률은 민주당 대 자유한국당의 58대 0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한 곳도 단 한 곳의 투표소에서도 사전투표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8개 투표소에서 압승했습니다. 이런 것은 확률적으로 58개의 여러분들 동전을 함께 던졌을 때 똑같은 여러분 안면이 58개 나올 확률입니다. 2분의 1의 58성, 2분의 1을 58개 곱한 겁니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이천 제1선거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2018년 경기도의회 광력시의원을 뽑는 이천시 제2관내 사전투표소에서 여러분 결과입니다. 좌우가 제칭입니다. 크기가 똑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8.6% 첫 번째 동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8.9% 두 번째 동의입니다. 민주당 후보는 10.4% 플러스 자유한국당 후보는 마이너스 10.4%입니다. 세 번째 동의에서 플러스 여러분들 8.3%입니다. 당일 투표에 비해 사전투표가 8.3% 높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는 마이너스 8.3%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8.3% 적다는 양입니다. 양쪽 수치가 똑같습니다. 좌우대칭입니다. 한쪽은 모두가 플러스입니다. 한쪽은 모두가 마이너스입니다. 수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표노차 1에서 3%를 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조작을 한 겁니다. 뭘 가지고 프로그램과 조작을 한 겁니다.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뽑은 겁니다. 이게 경기도 이천시 제2선거구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습니까? 제1선거구입니다. 더 아름답죠. 첫 번째 여러분들 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7.7%가 큽니다. 플러스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7.7%입니다. 두 번째 동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0.9% 플러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0.9%입니다. 결국은 뭘 했느냐. 경기도의회 광역시의원 선거는 그냥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 다 뽑은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좌우대칭이 똑같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경기도 이천시에 여러분들 동수 58개선 모두 다 승리를 한 겁니다. 이게 1투표소 결과고 이게 여러분들 2투표소 결과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던진 표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천해서도 구리시와 마찬가지로 58대의 제로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파주시 보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는 제1선거부터 제4선거까지 여러분들 4개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박옥란 씨 말씀처럼 사전투표 동란한지 좀 봐야겠죠. 정신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다 기반이 뭐죠? 사전투표 조작을 하는 겁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투표소를 방문한 사전투표자 수의 총수의 14%, 15% 이렇게 여러분들 20%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이제 파주시 보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제1투표소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의회 광역시의원을 뽑는 파주시 제1선거구입니다. 운정삼동 교화동 탄현면에서 한 명 경기도의회 의원을 뽑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름도 조승환 후보에 플러스 투지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민주당 후보가 빼앗긴 수치하고를 더하게 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값이 똑같이 일치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더불어민주당은 다 플러스를 기록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제2관례 사전투표소 이런 상황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두 쪽 주제가. 첫 번째 동해수도 7.8 마이너스 7.8 플러스 3.6 마이너스 3.6 플러스 8.4 마이너스 8.4 플러스 7.5 마이너스 7.5 똑같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4에서 8%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크게. 그리고 모든 민주당 후보는 다 플러스가 나오고 자유당 한국당 후보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치도 똑같지 않습니까? 플러스 4에서 8 마이너스 4에서 8 프로그램을 돌려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파주시 제3선거구 선거 결과입니다. 한 군데 예외가 있네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플러스 4.6 마이너스 4.6 플러스 4.7 마이너스 4.7 플러스 7 마이너스 7 플러스 6.8 마이너스 6.8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정은희 님이 참 초등학생이 해도 저것보다 낫겠다. 프로그램을 했으니까. 프로그램을 했으니까 이렇게 규칙성이 탁 발견되는 겁니다. 좌우대칭의 규칙성이. 이런 도표를 보고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이 문제를 규명하고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같은 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여러분들 파주시 제4선거구입니다. 똑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진후보하고 자유한국당의 한길룡 후보. 플러스 13.1 첫 번째 동의입니다. 마이너스 13.1 플러스 24.2 마이너스 24.2 플러스 36.7 마이너스 16.7 플러스 6.4 마이너스 6.4 플러스 7.2 마이너스 7.2 어쩜 이렇게 플러스 10.6 마이너스 10.6 더불어민주당 이진후보는 플러스 6에서 플러스 24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고 그 다음 자유한국당 후보는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24로 적습니다. 이런 조작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조작을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압승한 겁니다. 경기도의회 광역시의원 파주시 제4선거구에서 이런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제3선거구에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했기 때문에 다 규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파주시 제2 관내 사전투표 떼기 당일 투표니까 제2선거구에서 관내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이런 조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파주시 제1선거구입니다. 아마 파주시에만 경기도의회의원을 네 분을 모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파주시에 동수가 17개고 투표교수가 135개인데 민주당의 사전투표 성률은 135대 제로입니다. 이걸 보고 국민의힘은 항의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패했고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다. 이렇게 홍준표 당대표가 이야기하고 미국을 떠난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의회 의원선거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바로 경기도의회 선거 파주시 제2선거구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 기막힌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권력을 완벽하게 먼저 훔쳤고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마치고 이제 다 물러나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 겁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은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비원회하고 지역선관이고 전산서버는 주로 중앙선거관리비원회가 다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가장 큰 덕을 본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측인 거죠. 그럼 누가 이 문제를 주도했는가 그걸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2018년 지방선거하고 2017년 여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은 제야 고수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병호TV와 거의 특종 보도를 한 겁니다. 특종을 노려서 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다 침묵하니까 이걸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안 되겠냐는 생각입니다. 모든 선거를 문재인 정권 하에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방법은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 조작 프로그램의 초미의 관심은 이제 한 14일 정도 남짓남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그 조작 프로그램을 과연 돌릴 것인가 안 돌릴 것인가 그게 관심사죠.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는 그냥 맞추고 나서 그 다음날 그냥 통계 분석해보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이렇게 해서 경기도 의회를 다 장악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기초자치단체장은 93.5%를 다 해먹었고 의회의원들은 95.07%를 다 해먹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기초단체단체장하고 강력의원들의 출생지를 한번 여러분들 공개할 수가 있으면 엄청나게 재미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완전히 그냥 거들낸 겁니다.